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비용 회계 처리에 관한 감독 기준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었던 것은 연구개발비를 언제부터 자산화로 볼 것인가, 비용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감독 기준은 신약 개발과 바이오 시밀러 등 세부 업종과 제품, 특성에 따라서 자산화 시점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괄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자산화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똑같이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에서 임상 1상은 자산화를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요. 임상 1상 성공 후에 라이선스 아웃, 즉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자산화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들이 들려옵니다. 다만 개발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자산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좀 명백하고 중대하게 회계 처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라고 해서 사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칭을 하긴 하지만 사실 업종마다, 회사마다 분류가 굉장히 다릅니다. 의약품을 생산해서 파는 제약사와 의약품을 연구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바이오사는 다릅니다. 바이오사들 중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외 신약에 국내 판권을 들여와서 파는 도입 신약사도 있고요. 또 합성의약품사 또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복제약회사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제약바이오주로 뭉뚱그려서 우리는 지칭을 하긴 하지만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회계처리를 할 때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밝혔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와 똑같은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제약바이오업계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실 IFRS의 자산화 시점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상용화에 가까우면 자산처리로 인정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비용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바이오 산업은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와야 상용화에 가깝다고 보면서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라면서 우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들이 좀 사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국내 바이오 산업은 해외와 좀 다르다 성장 단계로 고려해서 금융당국에서 기준을 다르게 만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산업이나 성장 단계에서 사실 일부 과열 현상이 있기 마련인데 회계 기준 강도를 성숙한 해외 산업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성장 동력을 죽이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이밖에 업계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니 아니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에 대한 위기감이 다르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기술 특례로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과 이전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간에 정상적인 루트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간에 상장 폐지 기준이 다릅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영업적자가 5년이나든 10년이나든 상장 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액만 매년 30억 원 이상이 되면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상장했다면, 기술 특례로 상장하지 않았다면 4년 동안 영업적자를 보인 경우 관리 종목이 되고 5년 동안 영업적자를 보이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하지 않은 순수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재확산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순수 바이오 기업들은 영업적자를 최소화하려고 상품을 떼어다 팔기도 하고, 건강식품 사업을 하기도 하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R&D 비용을 비용 철을 하지 않고 개발비화 처리를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회계 처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서 매우 커졌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R&D 비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테마 감리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기업들은 1분기부터 부랴부랴 R&D 비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했고, 또 일부 기업은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약 바이오 기업 테마 감리 결과가 나온다는 증권가 정보지도 돌 때마다 관련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이 시간에도 많이 점검을 해드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찌라시, 증권가 정보지 공매도 세력이 퍼뜨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마음을 졸이기만 했었고요. 증권가에서도 당국의 지침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진흥구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제약 바이오 섹터는 펀데멘털 훼손보다는 사실 영업 외쪽 요소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었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주가는 좀 가파른 하락세를 멈춘 상황으로 기술 수출 등 호재가 발표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도 좋아졌고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선민 전 하나금융투자연구원도 9월 들어서는 학회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학회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 신규 상장 이벤트 가능성도 있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증권과 정보지 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갑작스런 변동성이 나오는 일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4일에는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7일에는 클리블랜드 메스터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투표권은 없지만 내년 멤버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 성향을 띈 사람입니다. 또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투표권이 있는데요. 또 전형적인 매파 성향이고요. 과연 이들 총재들의 발언에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나 나오게 될까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5일에는 미국의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공청회 기한입니다. 관세부가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좀 보셔야겠고요. 또 7일에는 러시아와 이란, 터키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종식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 기자의 속지연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늘이 점점 파라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9월에도 우리 주식시장 바라보면서 조금은 더 기분 좋을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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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